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여보 우리가 무인데도 생존할 수 있을까? 과연? 아.. 모르겠어.. 배고파 죽겠네.. 아 배부르다.. 일단 얘들아 오늘은 여기가 집이야 얘들아 여기서 자자 우리 집보다 좋은 것 같기도 하지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배를 발견한 다행이야 잠깐만 아빠가 저거 블럭 좀 가져올게 입구를 좀 막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추워 곰 알겠지? 네 네 물고기 엄청 맛있다 그치? 응 맛있어 맨날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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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이 정도면 무인도도 살만하네 맞아 우리 금방 나갈 수 있겠죠? 아이 금방 나갈 수 있지 애들아 오늘도 물고기 먹자 물고기 많이 잡아서 좋아 좋지 좋지 응 뭐지? 누가 오는데? 헝그리 구워 물고기 주고 와 내가 물고기 좀 줄게 나 때리면 안돼 나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어 아 먹었다 먹었다 아이 벌써 무인도에 갇힌지 2일짼데 우리 나갈 수 있겠지? 애들아 나갈 수 있을거에요 아빠 그럼그럼 응 아아 여보 으흐흠 아하 우리 다 뭔가 홀죽해진 것 같애 너무 더부고 추워 무거워 아 이제 생선들 질려 죽겠어 아빠 딴 거 먹고 싶어요 그래도 애들아 애들아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 아빠가 오늘 나무를 캐서 활을 만들었어, 활을 내일은 화살형을 만들어서 고물 잡아먹자 어때?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얘들아, 요루야 나 낚시를 해야지, 밥 먹어야지 왜 거기 아, 더 낚시하고 와, 많이 필요하니까 알았어요 야야야야야, 왜이래 요루야, 요루야, 거기 있으면 안 잡혀, 위로 가야지 여보, 여기 집 좀 보고 있어, 우리 봄서야, 우리 나뭇가지 주우러 가자 뭘까, 또 아이, 땜목이 필요한데 말이야 봄서야, 안 되겠어, 이거 우리 하루 이틀안에 구조가 될 것 같진 않아 아, 그거 어떻게 아빠 왜 아빠, 여기, 저기 뭐가 있는데, 갑자기 왜 저기, 땜목이 있어요 어디, 어디 저기 사람이잖아 살려주세요 저기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여기,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야, 뭐야 여기 여기요 안 돼, 가지마 안 돼 안 들리나봐 이럴수가 안 되겠어 날 못 참겠어 더 이상 여기서 물고기도 못 먹겠고 여기서 난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겠어 내가 탈출하겠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안 되겠어, 야, 봄서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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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름아, 여기 집 보고 있어봐 헐 우리 여보, 멋있어 내가 오늘 땜목을 만들겠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 아빠, 그거 돼, 진짜 보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탈출하자 좋았어 우리 보트 만들어보자고 그냥 곰이 없어졌네 곰이 어디서 사라졌나보다 죽는 거 아니야, 아빠, 우리 괜찮아 이런데서 한번 다 둘러보자 아니 어? 저기 배 안에 뭐가 있을 거 같지 않아? 어, 근데 저거 물에 가라앉아 있는데 아니야, 저기서 엔진만 떼가지고 작은 보트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좋은 생각이지 아빠 그 정도 능력이 됐단 말이야? 몰라, 해봐야 알지 아빠 갔다, 나는 수영 못해 에이, 알았어 갔다와 무슨 일 있으면 아빠가 10분 안에 안 나오면 무슨 일 있는 줄 알아, 알았어? 그럼 어떡해? 어, 어어 그럼 행복하게 살게 그러면 어, 모르겠어요 내가 가서 갔다 올게 팔아앗 여기 보트 안에 분명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야 찾아보자 한번 찾아보자 아! 손바텨! 입구 어디야? 음 음 꿔 아 felt 이lem행 들 도대체 뭐지 뭐야 이것들 뭐지? 집에 가지고 와야겠다 폼수야! 아빠! 폼수야! 아빠 안 죽었었어! 아빠가 여기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뭐야 뭐야 이거 봐봐! 이거 뭐야 먹을 거야? 모르겠어 나도 열매를 배 안에 열매가 있더라고 우리끼리만 먹자 안돼 안돼 이거 이상한 열매일 수도 있고 독 들어있는 거일 수도 있잖아 나도 아빠한테 처음 보는 열매라서 막 막 식욕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가보자 여보여보! 딸! 요로루!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먹을 거 나 먹을 거! 저걸 또 남파선을 갔는데 이상한 열매가 있더라고 먹을 수 있는 걸까?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아무래도 근데 곰은 도대체 어디 간 거지? 일단 이 열매는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열매는 먹지 말자 알겠지? 안 먹기로 약속한 거다 알았지? 일단 이 열매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위층에 올려 둬야겠어 우리가 과연 구조될 수 있을까? 아유 음... 어유, 유리야. 유리야, 일어나봐. 아... 유리, 나와봐. 으에에. 캬! 우리, 배고프지 않아, 유리야? 물고기 있는데 먹을래? 아유, 물고기 우리 너무 많이 먹었어. 으엉... 아, 아까 아까 아빠가 가꾼 거 있잖아? 아빠가 가꾼 거? 어, 우리 그거, 그거 먹자. 아빠 볼래. 아, 그거 될메?! 응 응 근데 그거 저기 있을지도 모른다고 아빠가 그랬잖아 그러면 너 먼저 먹어보면 되잖아 그래 알았어 올라 여기있다 여기있어 여기 한 잔은 내가 먼저 먹어? 아이 그런게 있어 그래야 돼 아 그래? 너무 배고파 물고기 질리구 요기서 이거 아무거나 먹어봐 나 이거 먹을래 빨간거 먹네 응 한번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왜왜왜 유루야 왜그래 유루야 왜그래 왜그래 유루야 딱 맛있어 진짜 그럼 나도 먹어야지 나도 이거 이거 초록색 이거 어 어어 어이 짱맛있어 으아아오 으아아아아아 아 이거 뭐야 여보 여보 일어나와 여보 아 도움이 어이 아빠 올라가야 빨리 올라가야 아빠 빨리 어 뭐야 얘들 어딨어 얘들 애들 아빠 니네들 거기있어 니네들 거기니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읆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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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이야 콩콩콩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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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뭐야 으아악 와, 뭐야 이거 뭐야 요루모면에서 왜 불이 나가는 거야? 뭐야? 와, 뭐야 야야야야야 으어어 어, 뭐야 어, 어깠다 뭐지 뭐지? 어 잠깐만 뭐야 얘들아 근데 니네 왜 바깥에 있어? 어, 우리 그건 그렇고 요루모면에서 왜 불이 나오고 뭐야? 무슨 일이야? 으흥흥흥 뭐지? 우리, 우리 사실 그 아, 그 그 아침에 아빠가 그거 주워온 열매 먹었는데 어 요로 먹으면서 불이 나가네 어 뽁 박았네 요로만 먹었어? 잠깐만 봐야겠다 아니 열매가 분명 4개였는데 2개밖에 안 남았어? 그럼 봉수 먹었다는 건데 봉수는 뭐야? 뭐 이상 없었어? 뭐 나 몰라 나 몰라 으아아아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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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어 아빠 야 너 삐띠하자 너 삐띠하자 뭐야 아니 이러면서 봐 그 애들 그 요로는 몸에도 불이 나가고 뭐야 봉수는 그러면 몸이 스프링처럼 뛰고 이게 무슨 일이지? 잠깐만 이 열매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 이거 악마 열매 아니야? 악마 열매? 뭐어 우리 악마 되는 거야? 모르겠고 잘 모르겠고 그 요로 몸에도 불이 나오니까 일로와봐 요로 일로와봐 우리 이거 익혀줘 어 이럴수가 없어졌어 없어졌어 제가 됐어 잠깐만 야 그나저나 아까 그 공고기 어딨어 공고기 공고기 어? 어이 공고기다 오랜만에 우리 공고기 먹을 수 있겠어 여보 뭐야? 엄마도 줘야지 칭 잠깐만 잠깐만 그럼 봉수 몸이 막 뛰니까 우리 못먹어도 열매 먹을 수 있겠다 그치? 어 맞아 내가 따오면 돼 어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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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저 열매 저런 있는 게 있단 말이야? 봉수야 이거 따줘 이거 따줘 알았어 이거 따줘 저거 저거 핫 우와 핫 야 봄수 야 우리 아들 짱이다 저 열매 이런 능력이 있단 말이야 어이구 야 우리 이거 그러면 우리 열매로 능력을 얻었으니까 좋은건가 안좋은건가 좋은거야 좋은거 아니야 근데 이거 얻어도 못나그라잖아 그렇긴하지 나쁜건가 그러면은 저 열매 두개의 능력이 또 있을거 아니야 그치? 응 그러면은 저 열매로 능력을 얻은 다음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어때 좋아 어 아빠하고 엄마나 안먹었으니까 응 먹으러 가자 그래 좋아 여보여보 어 이 열매 먹을 준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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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가 이 열매 먹어 이상한 열매 새새 그 무슨 열매야 그거는? 나는 아이스아이스 열매거든 나는 새새열매 새새열매? 새새열매가 뭐지? 이게 뭐지? 먹어볼게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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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엄마 엄마야 엄마라고 엄마라고 아이 괜히 먹었나 이거 안 되겠다 나도 한번 먹어볼게 엄마 엄마 굽으면 안되지 뭐야 이거? 나 네 사람 능력이 생겼어 뭐야 잠깐만요 가까이 오지마 일단 뭐야 뭐야 아빠가 이태에 이겼어 내가 얼음으로만 안되는데.. 뭐야 어? 아니 잠깐만 이거 뭐야 내 몸이 좀 차가워진 것 같기도 하고 아빠 그럼 우리 이제 여름에 시원하겠다 어 잠깐만 얘들아 물속에 들어오지마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거 잠깐만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추워 아빠 추워요 어 뭐야 아빠가 이거를 아무래도 물을 얼음으로 만드는 능력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아이스아이스 열매인가 헐 자 그러면은 봉수는 점프를 할 수 있고 여보는 새가 될 거 우리 딸은 불을 쓸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거 어휴 근데 이걸로 어떻게 탈출해 그러니까 우리 그냥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에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먹을 거 잘 먹고 그럴 거 같은데 음음 그럴 거 같아 탈출은 안 될 거 같아 어 이거 능력이 생겼네 저 열매 때문에 어휴 여보 왜왜왜 여보 왜 난 이제 날 수 있으니까 혼자 갈게 먼저 간다고 그래 가지마 우리 어떡하라고 잘가 우리 엄마 못생겨졌어 더 잘가 그럼 그러면 되겠다 여보가 하늘에 날아서 구조 요청을 하고 와 아 괜찮지 어 알았어 알았어 어 빨리 와야돼 아휴 엄마가 우리 버리고 가는 게 아닐까 근데 우리 엄마 진짜 못생겨진 것 같아 어 그래 났어 이제 이혼할까봐 봉수야 헐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보 왜 무슨 일이야 어 여보 여보 왠사람이 낚시하고 있어 낚시를 하고 있다고? 응 얘들 일로와봐 어 어 저기 배 한척 있는데 얘들아 일로와봐 일로와봐 낚시 낚시 저기요 어 저기요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빠가 물을 열려가지고 구조 요청을 하자 일로와 일로 아 저기요 저기요 아 왜 안들어 저한테 죽이면 안돼 저한테 죽이면 안돼요 여보 가서 말 좀 걸어봐 빨리 가서 말 좀 걸어봐 빨리 가서 말 좀 걸어봐 사랑은 나무나 하나 사랑은 나무나 하나 어 깜짝아 뭐야 아녀씨 어 뭐야 괴물들이야 아녀씨 놀라지마세요 놀라지마세요 아 뭐야 불을 쏟나 불을 쏟나 아녀씨 쏘지마 아저씨 일로와 빨리 와봐 아 일로 빨리 와보라고 죽이지마 죽이지마 알았어 갈테니까 죽이지마 갈테니까 죽이지마 아저씨 아저씨 저희 무인도에 갇혔습니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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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아저씨 살려 아저씨 살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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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배가 아저씨 아저씨 만나도 반갑네요 저희 무인도에 무려 2주 동안 갇혀있었습니다 이 괴물들 아저씨 뭐 괴물들이야 아저씨 보트 보트 빨리 주세요 보트 빨리 우리 탈출해야돼 아빠 여기있어 보트 어 좋았어 내 보트 내 보트가 보트도 없어요 아저씨 보트 남는거 없어요 아저씨 보트 남는거 없어요 많이 있긴한데 줘야돼요 이걸 빨리 주세요 안그럼 여기서 죽을거에요 아저씨 알았어 줄게요 빨리 줘요 부리를 쪼아버리기 전에 여보 여보 여보는 여보는 미리 가있어 집에 우리 갈게 우리도 알았어 드디어 얘들아 무인도 탈출이다 어휴 뭐야 아빠 저 옆에 있어 옆에 하나 더 있어 또 옆에 하나 더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 드디어 무인도 탈출이다 어휴 드디어 탈출이 아휴 무릎을 올려버렸네 아휴 방금 아 아 아 물속에 빠졌다 악마 일어로 해먹었는데 아빠 잘 있어 네 올라갈 수가 없다 아하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